이제 118마디의 빠르고 격정적인 프레스카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몇 가지 짚고 갈게요 118마디 꾸미몸 다음 도 이 도는 한마디 동안 계속 짚고 있어야 하는 거 신경 쓰세요 126마리부터 나오는 왼손 꾸미몸 볼게요 이 왼손 꾸미몸을 언제 치냐 하면 도 치고 나오고 솔 같이 치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134마디 부분은 손으로 원을 그리듯이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주면 편하게 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힘이 빠져 있어야겠죠 힘 빼고 원을 그리면서 이제 142마디부터 할게요 142마디 볼게요 여기는 멜로디 라인을 아는 게 특히 중요한데 이게 멜로디잖아요 여기에 도가 연타로 계속 나와요 연타는 자칫 커지기 쉬운데 이 멜로디 라인이 잘 들리려면 연타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지난 시간에도 연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연타는 손을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두고 손가락 탄력을 이용해서 가볍게 치세요 그리고 여긴 손가락 번호 잘 기억하시고요 150마디부터 할게요 158마디 볼게요 여기는 손을 막 움직여서 치는 게 아니라 손은 제자리에 가만히 둔 채 손목만 움직여서 치는데 연타가 도드라지지 않게 강냥냥냥 리듬에 신경 쓰셔야 해요 그리고 158마디부터는 오른손에 있던 멜로디가 또 왼손에 나타나요 왼손 멜로디를 잘 들으면서 158마디부터 할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166마디 손가락 번호 한번 볼게요 여기는 5 1 4 1 5 1 4 1 이렇게 치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강냥냥냥 강냥냥냥 신경 쓰세요 178마디부터 할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178마디부터 할게요 178마디부터 보면 세번째 음에 액센트가 있잖아요 이 액센트 신경 쓰셔야 해요 이 액센트가 없으면 곡이 시끄럽기만 하고 지저분해지면서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194마디부터 할게요 여긴 가볍게 그리고 윗소리가 잘 들리게 치고 그리고 왼손은 자칫 뒷소리가 커지게 이렇게 치기 쉬운데 주의하세요 이제 202마디부터 할게요 202마디부터 할게요 202마디부터 할게요 202마디부터 할게요 여긴 손에 힘 빼는 거 정말 중요해요 손과 팔에 힘을 완전히 빼고 손목을 이렇게 턴다는 느낌으로 치는데 멜로디가 잘 들리게 엄지를 툭툭 던진다는 느낌으로 치면 돼요 218마디부터 할 건데 여긴 왼손 신경 쓰면서 226마디부터 할게요 227마디 왼손 리듬 신경 쓰세요 234마디부터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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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미몸은 스치듯 치는 거 아시죠? 244마디 오른손 꾸미몸 볼게요 여긴 꾸미몸 다음음을 5번으로 치면 미스터치가 잘 나니까 신경 쓰시고 그리고 4번으로 치는 게 더 편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정확하게 짚을 수 있게 천천히 치면서 빨리 가서 준비하고 빨리 가서 준비하고 치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그리고 245마디부터는 손가락 번호 신경 쓰면서 하세요 249마디부터 할게요 245마디부터는 손가락 번호 신경 쓰시고 코드 칠 때 손가락 번호랑 윗소리가 잘 들리게 치는 거 신경 쓰세요 다음 264마디부터 할게요 여긴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다음 272마디부터 할게요 272마디부터는 손가락 번호 신경 쓰시고 도 시 도 시 도 시 도 시 가 아니고 저 도는 앞부분의 멜로디에 붙은 거고 시 도 시 도 시 도 시 도 시 도 가 하나니까 느낌이 달라지지 않게 엉뚱한 곳에서 나누지 마세요 282마디부터는 왼손으로 멜로디 라인이 바뀌니까 282마디부터는 왼손으로 멜로디 라인이 바뀌니까 왼손이 정확하게 더 잘 들리게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 290마디부터 할게요 이제 298마디부터 할 건데 앞에서도 나왔는데 오른손은 손목에 힘을 빼고 손을 털듯이 치는데 멜로디 라인이 잘 들리게 엄지를 툭툭 던지듯이 치고 왼손은 샘플의 스타카토라고 되어 있죠 항상 스타카토를 하라는 거니까 가볍고 짧게 치면 돼요 그럼 298마디부터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